정글빵 어? 요즘 애들은 그냥 근성이 없어요 다 되는 말이야 장타 없는 정글빵 태운 그게 설령! 안되는 일이어도 안되면 될 때까지 하는거야 내가 누군지 알어 음... 내가 할 정글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빵정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죽는걸 영광으로 이깁니까? 이분... 무서운 분이네 아 강타 강타 어이구! 어? 아아아아 이렇게 된 이상 1랩부터 갱갱갱갱 무조건 갱 딱 들어가자마자 리더십 있게 채팅해가지고 팀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인별이 간다 나의 대사 자 따르라 나를 따르라! 어서와 긁being 이리 와 일리와 일리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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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흥! 앗! 나이스! 제가 잡았고 그렇지 이게 여기서 시작해! 그렇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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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저거 속박이에 다 걸리냐? 그렇지! 다 잡아! 다 잡아! 저는 정글링 하지 않습니다 저거 괴롭힐거야 쟤 리쉬 안해주겠죠? 오케이 자 위기를.. 어 뭐야 럭스 둘이 똑같애 스킨까지 똑같애 그렇지 í 허잇! 하하하하하.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감탄이나 해! 호오오오오오오오 감탄이나 해! 노 정글링 정글러 점화로 상대를 제압한다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얘 잡아 얘 잡아 그렇지 너는 걸려들었어 너는 걸려들었어 아까워라 조금 아까웠어요 조금 아까웠어요 그대로 탑가 자 정글 없는 정글러입니다 내 길은 내가 안다 허잇 아 아까워 근데 전멸 뺐어 좋았어 와 돈 많다 돈 900원이 있다 자 또가요 무조건 무한갱 레벨업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 자 레벨업 따위는 나 레벨업좀 나 일 나 일앱만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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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거 창좀 던지게 나도 공격은 해야되잖아 점프만 하긴 좀 그러니까 자 바위게나 먹읍시다 나한테 반격 안하는 정글 뭐 바위게 바위게 리쉬 해주게? 와 개착해 세상에 와 이걸 리쉬를 해주네 정글 없는 정글인데 오케이 어우 굿 여기서 또 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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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걸렸죠 또 걸렸죠? 하이 피하고 너희들은 편하게 게임할 생각하지마 선발 무한갱이 간다 무한갱이 무한갱이 무한 아 아 어떻게 적 더블킬이 왜 나와 어 오케이 또 상대 반피 쟤는 뭐하나 근데? 워익은 뭐하고 있을까?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빵 태운해서 다행이다 좆하네 이거 볼 수 있는 어어어 잠깐만 내가 갱킹 내가 당한다 내가 당한다 콕 와 우리 블루도 활용을 안했어 워익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한 워익이야 워익 왜 3렙이지? 그래 이거 블루 너 먹어 워익은 왜 3렙이죠? 왜 아무것도 안하고 돌아다니는 나랑 레벨 똑같애? 자 나도 집 좀 갔다옵시다 자 예 역시 초반에 그거를 잘 약간 컨셉을 약간 이렇게 아예 어? 얘는 제정신이 아니다 잡아버리니까 저한테 다들 잘해주죠 내가 막 아 미안해 이랬으면은 이제 안풀리면 제가 욕먹는거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어 되게 나를 되게 신경써줘 애들이 야 야 이거 후! 점 점 점 점 점 점 안 걸었어 점 안 걸었어 그렇지 나이스 자 나는 죽어도 돼 나는 죽어도 돼요 아오 드르렁 아아 전멸 아 아까워 저걸 잡았어야 했는데 오케이 어 뭐 이게 이런걸 다 남겨주네 나 먹으라고 왜 이렇게 착하냐 사람들이 오늘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? 음 어? 아 네가 으루아 이제서가 좋아owe어여 아싸 한번 방어함 으으으으 comun 오오오오 하고 또 방어함 아하하하 suchen 아아 아아 너무 꿀잼이다 아...큰일났다 아...극한의 꿀잼 강타없는 정글빵태온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두번은 못하니까 한번만 해보세요 살면서 두번은 못해요 이거 뿌시자 나 이거 뿌셔도 돈돈 벌레 이거 뿌셔 뿌셔 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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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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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160원 왔다 감사합니다 방어함 으어 와 포탑 너무 쎄 자아 귤젤리 먹고 자아 너 일로와 하쓰 일로와 다 우이씨 πα이 엇! 하하하하핳ㅎ 쇳쇳쇳 오헤에에에에에이 하하하하하 쓰읍 나소스 오열이다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눈물이 안 날 수 없다 아무리 눈에다가 힘을 주고 눈물을 참을려고 해도 이 눈물은 참을 수 없다 와아 굿갓나이! 와 이제 제대로 맞았죠? 그리고 점화까지 나이스웨어 허허어어 뭐야 이 녀석 와 그리고 겁나 세 겁나 세 박태형 왜 이렇게 세 자 우리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어어 이거 가 이거 가 어어 가지마 가지마 하으으으으으호흐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ector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 bre 어 아 아 눈치 빠른 야서스 여기 벌써 핑화를 이렇게 해놓으셨군요 으흠 맛있다 이제 나사스 못오죠 자 일단 여기 던지고 일단 방어함 하나 막고 또 추천으로 방어함 하나 더하고 쇽쇽쇽쇽 어 잠깐만 나 죽어요 아 이걸 막고 있었네 어쨌든 저는 이미 버린 목숨이라서 괜찮습니다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아 나이스 아 와 이걸 전멸을 빼? 와 내가 점프만 뛰어도 위협받는 그런 수준? 와 거기다가 킬까지 어허허우 어허우 어허우 어 이제 진도 아프거든요 이거 와 진 센거 봐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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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또 기다려 점프를 기다려요 난 점프한다 오오 우리팀 빠진다 그럼 나도 빠져야돼 으으음 쟤네가 전체적으로 잘 못 컸어 우리가 초반에 빵테온 장군님의 기가 막힌 오더와 인베이드로 엄청난 그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쵸? 네 저걸로도 어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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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이야 아니 큰일이야가 아니라 깜짝이야 큰일 날뻔 했어 에 줄임말 큰일이야 허잇 이거 한번 맞으면 무조건 딴 킬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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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잡으려다가 조이도 킬 그렇지 아 내가 와줘야되네 내가 핵심 맞네 맞네 내가 딱 있어줘야 딱 뭐가 잡히네 그쵸?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렇지 이것도 잡아버리고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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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자 나는 깜짝 등장하고 싶은 관종이야 슈퍼히어로 랜딩 헤이 어 아무도 없다 CP 어 이 지룟 까불지 마 어어 안맞아 그렇지 고ifter 하지만 기억해 아 후 후 하하하하 아우 자피했어 음~~음~~ 맛있다 마트다녀오셨어요? 아 오이 어떡하냐 후 하하하하하하 흠 흠 하하 흐흐흐흐 흐흐 오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아아아!!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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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X4 나도 나도 갈 거야 나도 거기 있을 거야 간다아 안 돼- headache! 하하하 수... 아... 이거 꿀댑이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노강타ear Game 발상의 전환으로 이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